자 드디어 기대하던 조프리로 떠납니다. 조프리 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. 약 3시간 정도 걸려서 조프리 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. 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어휘로는 표현할 수 없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아 멋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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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런데 불로 정 They are not that every part of the day 안나ента kep buscar. 여기 베리밭이 있네 여기 베리밭이 있네 베리 멋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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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두번째 호수에 거의 다 닿았습니다 와우 엄청난 관결이 벌어지네 우와 엄청난 관결이 벌어지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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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손잡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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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에어 아 여기 사진이 잘 나오겠다 아 색깔이 그냥 영원하다 입술 잘 자리 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움을 감탐 다른 말로 어떤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기 눈이 있습니다 저 위에서 이 아름다움을 한참을 저희쪽으로 여러분이 햇살을 와, 엄청나죠 그죠? 네, 엄청나요. 응 한국대로 금이 큰iks 닥 맛 다음날 정말 메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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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의 은혜로 조프리 레이크 잘 다녀왔습니다. 약 4시간 반 정도 걸렸을까요? 약 4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. 아무 사고 없이 잘 내려왔습니다. 가장 걱정도 우리 아줌마 사모님 잘 내려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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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